2022년 3월 4일 제1식 다음 금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정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의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교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2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가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러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지지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금 마테오 보금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보금 8, 9장은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모아 전합니다 카파로나움에서 일어난 두 가지 다른 기적 사건들 사이에 마테오 보금 9장 9절에서 17절이 삽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세례자 요한의 질문을 유발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의 행동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세례자 요한을 따라 금욕하며 살았고 바리사이들도 일주일에 두 번 규칙적으로 단식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식은 개인의 신심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적 단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천상의 삶에 대한 기쁨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축하의 자리에 애도 예절이 적합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단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게 되시면 그들은 단식할 것입니다 단식은 중요한 신심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 또는 금욕주의적 삶을 위한 목적을 넣어서 그 근본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식은 신심을 더욱더 경고해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